하, 출근하자마자 이 새끼 뭐냐? 서명해달라니까 이상한 거 그리고 있다. 야, 이 개자식아! 어떤 놈이 술 처먹고 라면 먹다가 식물에는 영양분을 줘야 한다더니 갑자기 먹고 있던 짜파게티랑 밥도 척했다. 혁신적인 놀아이놈! 라면이 솟아나오는 테이블 발견했다. 진짜 너무 고맙다. 정당방이다, 이 씨! 밤에 몰래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는 것은? 정답은 바로 손놈! 개샤기야! 편의점에 연금술사 다녀갔는데! 아, 안 돼! 아이스크림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? 야간 편붕이 심심해서 동전탑 쌓는 중이다. 어? 어떠냐? 손님이 이 카드랑 담배랑 바꾸자는데 어떤 게 더 이득이냐? 어이가 없네. 어떤 놈이 학교 매점에서 10억이나 쓰냐?